다음은 셀바스 AI 올려주셨습니다. 2만 3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20% 진단 부탁드린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유난히도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도 12월달에 추천해드리고 리뷰까지 해드린 종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AI 관련 주식들 적자 나는 기업들 되게 많죠. 어떤 AI 명찰만 붙이고 있으면 되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시가총액 4천억, 5천억, 6천억 그냥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쪽 우리나라의 음성인식 쪽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필기 지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이거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음성인식에서 인식률 정확도를 보게 되면 한 98% 정도. 물론 다른 쪽들 제가 코파일럿 이런 걸 써보면 그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상당히 좀 인식률이 높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AI 음성인식 관련해서 특허를 한 70, 80건 가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는 좀 끼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은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좀 쭉 행보하면서 이 바닥을 다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셨다가 올해도 가장 핫한 게 AI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이런 것들이 또 툭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AI 쪽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죠. 그리고 구글이나 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AI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런 재료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 셀바스 AI의 주가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2만 2천 원 정도면 한 번 저항성 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셨다가 2만 2천 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그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을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이기업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한 2만 2천 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 2만 5천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